안녕하세요 한국조경신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귀로 읽는 조경뉴스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가을 지난 6일 서울정원박람회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각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원 공모전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선 서울정원박람회는 작가정원, 학생정원, 모아정원, 포토가든 등 총 22개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전문정원 작가들이 선보인 작가정원 7개팀 중에서는 이상수 정원디자이너의 자연과의 조우가 금상을 차지했다. 은상은 박아름, 조아라, 하늘바람수영장. 동상은 김수연 하늘 파빌리온 하늘, 바람, 풀 그리고 정원을 품다, 홍수연, 경정한 일렁이는 바다 언덕. 이세희, 장지연 오롯이 널 기억하는 순간. 최담희, 김선우, 플루이드 지오메트리, 송민원 바람, 바람, 바람이 수상했다. 학생정원 금상은 투 디얼팀 마음에 부는 바람에 풀처럼 눕기로 했다. 모아정원 금상은 써니가든 팀풀은 정원의 하얀 구름이다. 포토가든 금상은 클린 스튜디오 팀 하늘이의 세물이 수상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전문정원, 생활정원,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에서 조성한 학생정원, 광명시 시민정원사가 조성한 시민정원사 정원 등 총 30개의 정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식 누리집과 박람회장인 광명새빅공원에 존치돼 지속 감상할 수 있다. 전문정원은 홍진아, 하창호 정원디자이너의 마이크로 플래닛이 대상의 영광을 얻었다. 최우수상은 최윤정의 소우주 오브제. 우수상 김상윤, 최선기의 숲의 단면 탄소저장고의 토양과 최지은, 신영재 안성민의 오래 머무르는 정원. 장려상 박민영, 우재훈의 열개이방 랩 자생의 시작, 박건 박연수 이용대의 세계수 생명의 나무 숨쉬는 정원, 반영진의 1.5도 너머의 지구, 박정하, 손경석, 황두진의 다시 자연의 시간이 수상했다. 생활정원 대상은 이세호 최봉관의 리듀스 1.5도가 차지했다. 이상 귀로 읽는 조경뉴스 한국조경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